지금까지 배열 형태로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포인터에 문자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sprintf 함수에 문자열 포인트를 넣고 서식과 값을 지정합니다. 문자열 포인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한 뒤에 sprintf 함수로 문자열을 만들면 됩니다. sprintf 함수도 보안 경고가 발생하니까 컴파이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샵 디파인 CRT 시큐어 노 워닝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멜록 프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dlib.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차 포인터 s1에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크기는 사이즈 오브 차 곱하기 20을 지정합니다. sprintf 함수에 s1을 넣고 hello, 띄우고 %s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world 느낌표 문자열을 넣습니다. printf 함수로 s1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free 함수로 s1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컨트롤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hello world가 출력됩니다. 차 포인터 s1이퀄 멜록 사이즈 오브 차 곱하기 20처럼 차 20개 크기만큼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sprintf 함수에 서식을 지정해서 문자열을 만들면 됩니다. 배열과 마찬가지로 s1과 같이 문자열을 생성할 때 메모리 공간도 버퍼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 포인터 s1의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sprintf 함수에 hello, 띄우고 %s 서식을 지정하고 %s에 world 느낌표 문자열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s1 메모리에 hello, 띄우고 world 느낌표 문자열이 생성됩니다. 문자열 사용이 끝났다면 반드시 free 함수로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문자열 포인터 사용은 항상 멜록, 사용, free 패턴입니다. 문자열뿐만 아니라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c 언어의 다양한 값도 문자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먼저 메모리의 크기를 30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sprintf 함수에 %c, %d, %f, %e를 서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문자 a, 정수 10, 실수 3.2, 실수 1.123456, e-21을 지정합니다. 컨트롤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문자와 숫자가 출력됩니다. 먼저 차 포인터 s1이퀄 멜록 사이즈 오브 차 곱하기 30처럼 차 30개 크기만큼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sprintf 함수에 서식을 지정해서 문자, 정수, 소수점 표기 실수, 지수 표기법 실수를 문자열로 만들면 됩니다. 문자를 사용이 끝났다면 반드시 free 함수로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 포인터 s1의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문자 a, 정수 10, 실수 3.2, 실수 1.123456, e-21을 sprintf의 서식 %c, %d, %f, %e에 넣으면 이렇게 s1의 메모리의 문자열이 생성됩니다. 문자열 domain 문자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